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시대마다 변해왔죠 하지만 시대의 불문, 변치 않는 미의 기준이 있어요 세틴처럼 부드럽게 빛나는 머릿결 세트니크는 빛나는 헤어, 그리고 그 헤어를 만드는 두피야말로 아름다움의 핵심이라 믿었어요 그리고 1965년, 글로벌 두피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첫발을 내딛었어요 세트니크는 그 이름처럼 세팅같은 헤어를 꿈꾸는 전세계 여성들의 갈망에 언제나 깊은 과학적 탐구와 자연으로 답하며 50년 넘게 두피의 케어의 역사를 이끌어왔죠 이제 아셨죠? 두피의 시작은 두피부터 세트니크